Q. 이 시간에 라면 먹으면 살 찢어? 내일 얼굴 붓죠? Q. 뭐 돼요?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 돼. 아! 하나도 안 쪄요. 지금 이 시간에 먹으면 안 쪄요. Q. 재호 오빠 눈 작아서 채팅이 안 보이시죠? 솔직히 말하자. 저런 채팅은 잘 보여요. 저 채팅은 내가 잘 보여. 다른 거 안 보여도 네 욕하는 건 잘 보이지. Q. 내 욕하는 건 잘 보여. Q. 남친이 다섯 달째 야동 안 봤다던데 사실일까요? 아! 정확하게 팩트 체크 해드릴게요. 구라예요. 개구라예요. Q. 근데 그걸 말하는 심리는? Q. 남친이 다섯 달째 야동 안 봤다. Q. 사람의 말에는 의도가 다 있는 법이지. 내 생각엔 그걸 말하는 심리는 내가 통화를 장점하고 있겠다. Q. 나는 지금 아임 레디? 유 레디? 이렇게 물어봅니다. Q. 아이유 레디? Q. 전 남친이 ㅆ. 저지는 법 좀요. Q. 파트 왜? 근데 항상 전 남친은 다 ㅆ. Q. 전 남친이 ㅆ. Q. 만국 만인 공통인 것 같아. Q. 만 모든 여자들 공통이야. 우리도 누군가에게 ㅆ. Q. 그래 우리도 ㅆ. Q. 스킨십 타이밍을 알려달라고요? Q. 스킨십 타이밍이 어딨어? Q. 그냥 도시면 되는 거야? Q. 딱 그 눈빛이 있지 않아? Q. 눈을 근데 자주 마주치면 되는 것 같아. Q. 끈적끈적한 그 눈빛. Q.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소리를 장난치고 있다가 Q. 타이밍을 이렇게 재는 거야. Q. 저거 보세요. Q. 딱 장난쳐. Q. 어 재밌어 오늘 밥 먹었어? Q. 아 그랬구나. Q. 아 그랬구나. Q. 결혼 언제 할 거냐고요? Q. 나이 이런 건 상관없고 Q. 난 여자가 가져오지 않고 Q. 그냥 내 돈으로 Q. 집, 차을 다해서 Q. 너는 뭐뭐마 할 수 있을 때 Q. 전 딱 결혼할 거야. Q. 그 타이밍에서 저는 이 상황을 반대로 여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아 그러는 걸 만날 수 있을 때? 아 사귀고 있는데 여사친 스킨십 어디까지 허환되냐고요? 사귀는 사이면 여사친이랑 스킨십 하면 안 되지. 너가 여사친이랑 스킨십 하는 게? 응 아니 나 안 해. 여자친구 모르게 하면 모를까? 말실수 오늘 왜 이렇게 많이 하냐? 여자친구가 알게는 안 한다. 여자친구가 알게는 비시발 안 한다. 여러분 제가 오늘... 돌게는 한다. 역시. 역시 종재열. 저 화장실 안 먹어도 없게. 쉴 타임. 안녕하세요 곤색. 몰카예요? 무슨 몰카예요? 여러분들이랑 제가 싸울 수도 없고 무슨 몰카랄까요? 기동 오빠 뺨 때리기 몰카예요? 그게 왜 이런 걸까요 여러분들? 알았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야. 돈 받았어? 돈 받고 하는 거야? 안 받았는데 왜 이렇게. 받고 때리는 건 몰라. 안 받았잖아. 아니 애들이 시켰다고. 아 천 원이라도 받고 해 그런 거. 아니 미안. 어떻게 근데 맞자마자 돈 받았냐는 소리. 친구들이 나서는 거 에바. 여덟 살 차이나는 오빠 꼬시는 법 알려주세요. 자 여덟 살 차이나는 오빠 꼬시는 방법. 여덟 살 차이나는 오빠가. 여덟 살 차이나는 오빠가. 설마. 열 여덟 살과 스물 여섯 살은 아니겠죠? 저희 도끼병인가요? 혹시 이 정도면. 스물, 서른 살 오빠라고요? 그러면 괜찮아. 충분히 사귈 수 있어. 그 정도면은. 충분히 사귈 수 있어. 꼬시는 거. 서른 살이면 스물 살 완전 더 좋아할 거 같은데. 그렇지. 내가 서른 살이 안 돼 봐서 모르겠지만. 좋아한다 그러면 넘어올 때. 그게 팩트네. 근데 또 그렇다더라고 하더라. 남자가 나이 많으면 밀당 이런 거 안 통한대. 그냥 포기한대. 그렇지. 맞아 맞아. 나이 많은 남자들은 밀당하면 안 돼. 오히려 그냥 우직하게. 정직하게 하세요. 밀당 한답시고. 연락 안 하고 이러면. 나이 많은 남자들은 연락 그냥 안 해요. 그럼 나도 그런 거 같아. 지쳐서. 뭔가 새로운 관계를 맺고. 이렇게 이거 되는 게. 지친 거야. 지치고 약간 힘들어서. 그냥 편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. 지금 나 약간 그런 거 같아. 몰라. 맞아 맞아. 그런 거 같아. 맞는 거 같아. 완전 지금 공간이야. 다들 그런데요.